안녕하세요 아 OX 뒤에가 해설이 있네 또 해설은 될 수 있으면 인쇄를 안 해주는 게 좋은데 처음이니까 아마 해설이 나갈 것 같아요 11월, 12월 달에 해설이 나갈 것 같은데 문제 푸는 요령을 조금은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처음 문제를 푸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푸는지 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1번부터 한번 봐보시죠 이 OX 지문을 이걸 보세요 그게 오늘 자료에도 있긴 있어요 자료에도 있는데 유인물 나가는 데도 있는데 10개 지문을 시험이라고 생각하시고 3분 내에 풀으셔야 돼요 3분 그래서 3분 안에 이걸 다 풀어내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문이 총 10개 지문밖에 안 돼요 그래서 오지선다로 했을 때 딱 두 문제예요 두 문제는 우리 시험장에서 2분에서 3분 안에 풀어야 될 문제예요 그 정도 속도로 풀으셔야 돼요 그래서 2분에서 3분, 2, 3분 안에 이걸 풀어내려면 어떻게 해야만 2, 3분 안에 풀 수 있는지 그 요령을 터득을 하셔야 될 거예요 지문을 읽을 때 이 지문에서 중요하게 물어보는 게 뭔지를 먼저 찾으셔야 돼요 묻는 질문이 여기서는 물납이 인정되는 경우는 없다 그러면 물납은 없다 그랬어요 지금 현재 세법상 물납이 인정되는 경우는 없어요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해야죠 물납이 인정되는 거 없었나? 없었나 생각해 보니까 아니 뭔가 있는 것 같은데 뭔가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러면 없다가 X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있는 것 같은데 하고 자꾸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된 거예요 없다고 X 거버리면 그만인가요? 거버리면 그만이에요 여기서 끝내야지 아니 물납이 인정되는 건 재산세 있다면서 그래서 재산세만 하고 썼어 이렇게 쓰는 순간 2초에서 3초가 걸려요 여러분 지문 하나당 2초에서 3초가 걸리면 10개 푸는데 시간이 꽤 시간이 지체돼요 그래서 본 시험장에 가서 이런 걸 쓰고 계시면 제 시간 안에 문제 마지막 40문제를 다 못 풀어요 이거 쓰시고 있는 분은 딱 시험 문제 몇 개를 풀 수 있냐면 26개에서 27개만 풀고 나머지 12개에서 14개는 시간 초과로 못 풀어요 그러니까 시간을 전략하는 방법을 지금부터 여기서 터득을 하셔야 돼요 이런 거 절대 문제 풀 때 3분 안에 이 문제를 빠른 속도로 풀 때는 절대 이런 거 쓰시면 안 돼요 그냥 틀린 게 있으면 X만 긋고 그냥 넘어가고 넘어가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럼 이거는 틀렸어요 이렇게 두 번째는 저세를 부과하는 주체가 국가인 경우를 국세라고 하는데 국세라고 하는데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에 속한다 그러면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가 국세에 속한다 그랬으니까 이게 국세인지 지방세인지를 내가 잘 모르겠다 그럼 문제를 풀 때 모르겠다 그러면 양도소득세는 국세 같은데 종합부동산세가 국세나? 아니나? 국세나? 아니나? 잘 모르겠으면 얼른 거기에다가 모르는 지문에다 물음표 해놓고 고민하지 말고 밑으로 내려가 버려야 돼요 우리 시험이 60점만 맞는 시험이기 때문에 100점을 요구하는 시험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여기서 자꾸 멈춰버리면 안 돼요 여기 딱 멈춰버리면 그다음 문제를 하나도 못 풀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냥 물음표 해놓고 쭉 내려가 버리면 이 문제는 그냥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포기하고 6개만 맞추면 돼요 10개를 다 맞출 필요 없고 6개만 맞추면 무조건 합격이에요 그런데 10개를 다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시간 안에 못 풀어요 그래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이 시험 보고 와서 제가 시간 안에 못 풀었다니까요 시간 안에 못 풀어서 몇 개가 부족해요 그래요 시간 안에 풀지 왜 못 풀었어요? 그랬더니 너무 힘들었어요 힘들면 그거 포기하고 다른 지문 보면 되잖아요 그랬더니 시험장에서는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그래요 왜 안 들까요? 그랬더니 연습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처음부터 연습이 안 돼서 그럼 이 지문은 뭔 말인지 모르겠어 그럼 이제 다 풀어놓고 다 풀어놓고 이제 책을 찾는 거예요 나중에 책을 찾을 때 국세라는 세금의 종류를 찾아서 쭉 읽어보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여기서부터 읽어보니까 소득세, 무슨세, 무슨세, 무슨세 쭉 보니까 어? 종합부동산세도 국세가 들어있네 아, 종합부동산세가 국세였네 여기 국세였네 여기 국세였네 그리고 교재에다가 내가 몰랐던 이 지문이 나오면 이 지문을 국세 쪽에다 표시를 해놓는 거예요 여기다가 이렇게 색깔로 딱 교재에다가 아, 종합부동산세 이거 내가 몰랐었네 그리고 표시를 해놓으면 나중에 볼 때 다시 한 번 눈에 들어오게 돼 있어요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돼요 3번 지문은 저세를 부과하는 주체가 지방자치단체이다 그럼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라고 하는데 재산세와 등록면허세는 지방세에 속합니다 아, 이 세금들이 재산세와 등록면허세가 있고 국세나? 이게 지방세나? 이것도 모르겠는데? 그럼 또 넘어가는 거예요 이제 두 개를 넘겼어요 두 개를 넘기고 이제 나머지 세 개만 더 넘기면 나는 무조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긴장하셔야 돼요 그런데 문제 풀 때 그래서 문제 풀 때 어떻게 하냐면 40문제짜리 어떻게 하냐면 하나는 맞추고 하나는 틀리고 하나는 맞추고 하나는 틀리고 중간에 가서 두 개 맞고 하나 틀리고 두 개 맞고 하나 틀리고 하면 합격을 하세요 60점이면 되니까 하나 맞고 하나 틀리면 50점이에요 무조건 하나 맞고 하나 틀리면 무조건 50점이 나와요 그런데 중간에 가서 맞고 맞고 틀리고 맞고 맞고 틀리고 한 두 번만, 세 번만 해버리면 합격이 돼요 그러니까 문제는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문제 60점만 맞는 건 그리 어렵지 않아요 이거는 그냥 모르겠으면 그냥 넘겨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복습할 때 지방세 세금의 종류를 다시 한 번 쭉 점검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이거 전부 다 지방세였네 그러면 이게 이런 게 지방세였네 그리고 다시 한 번 내가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해요 해설을 보는 게 아니라 교재 지문을 참고해가지고 국세 지방세를 찾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3번은 맞는 지문이에요 이제 4번은 조세, 전가 여부에 따라서 직접세와 간접세로 분류할 수 있는데 전가될 것이 예상되는 조세다 그러면 전가될 것이 예상된다 그럼 여기서 전가라는, 전가가 뭐지? 전가? 전 앞으로 가, 가게, 넘기네 내 세금을 내 손에 들고 다른 사람 손으로 넘길 수 있으면 넘길 수 있으면 이걸 직접세가 아니에요 넘기면 넘기면 내 손에서 직접 내가 해결한 게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 손으로 넘겨서 해결하기 때문에 직접세가 아니에요 그럼 틀렸네? 그럼 뒤에서 읽을 필요가 없어요 시간을 줄여야 되니까 앞에서 이미 틀려버리면 뒤에 지문은 시험장에서는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복습할 때 전가될 것이 예상되지 아니한 조세는 이거는 직접세가 되고 예상되어 있는 세금은 간접세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쓰는 것은 지금 여기다 써넣는 것은 복습할 때 쓰는 거고 문제 풀 때는 절대로 습관적으로 쓰시면 안 돼요 무조건 틀렸으면 X만 긋고 그냥 밑으로 내리고 내리고 그리고 3분이 되기 전에 10개를 다 풀었으면 이제 복습을 다시 올라가서 한 번 내가 물음표 해놓은 걸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럼 기억날 수 있어요 풀다 보면 기억날 수 있어요 이제 5번 지문 가보죠 5번 지문에서 양도 소득세는 양도 소득세는 그랬어요 그럼 소득세는 1년 동안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1년 동안 발생한 그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1년치를 합쳐서 세금을 물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건 맞았네 하고 이렇게 넘어갔어요 맞았네 하고 넘어갔어요 그렇더니 나중에 문제를 보니까 어? 틀렸네? 내가 생각은 분명히 맞았다 했는데 나는 합산과 세락에서 맞았다고 생각하면 틀렸네? 그러면 이제 이 문제는 틀렸네? 그럼 틀렸으면 절대로 뒤에 해설을 보면 안 돼요 내가 확실히 틀려버린 문제는 절대로 해설을 보시면 안 돼요 내가 틀렸던 것을 해설을 읽는 순간 그 다음 시험에 시험 문제 또 나오면 반드시 틀리게 돼 있어요 해설을 읽는 사람은 반드시 그 문제가 나오면 또다시 틀려요 왜냐하면 해설은 정답으로 되는 지문만 살짝 바꿔서 해설을 해놓기 때문에 이 전체 해석이 절대 안 돼요 해석만 읽어서는 그래서 이런 지문이 틀리면 이 지문은 이것과 관련된 교재 내용을 찾아서 그 관련 부분을 다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합산과세라는 것은 인세라는 내용이에요 인세예요 그럼 인세의 정의, 인세의 특징, 인세의 세목 이 모든 것을 전체를 정리를 하셔야 돼요 인세의 정리가 완벽하게 되면 나중에 양도소득세가 아니라 다른 세금으로 유사 지문이 나와도 무조건 풀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지문만 가지고 해설을 읽어버리면 나중에 이 지문을 살짝만 틀어버리면 또 틀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꼭 그런 걸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해설을 안 보는 연습을 계속 하셔야 돼요 해설 안 보고 모르겠으면 틀렸던 지문은 반드시 교재 찾아서 확인할 거에요 교재를 찾으셔야 돼요 그럼 교재를 찾아봤더니 양도소득세는 인세 쪽에 들어있어요 인세이고 합산과세라고만 돼 있지 이게 세대별인지 이 부분이요 이 부분이 어떻게 돼 있는지 아예 표시가 안 돼 있네 교재가 정리가 안 돼 있어요 그럼 교재 안 돼 있으면 여기 어디가 틀렸나 하고 보니까 여기가 틀렸네 아 이게 왜 틀려지? 그럼 소득세는 그럼 집에서 예를 들어 볼게요 여기서 세대라는 것은 세대라는 거 뭘로 바꿔도 되겠는가? 두 글자로 가족 가족 그럼 가족이 우리 가족 중에 저도 돈을 벌고 제 배우자도 돈을 벌고 제 자녀도 돈 벌면 우리 세금 신고 가족 단위로 하든가요 개인 단위로 하든가요? 그걸 생각해 내는 거예요 아 소득세라는 건 가족이 여러 사람이 돈을 벌어도 각자 각자 신고하는구나 그래서 세대가 아니라 개인별이구나 내가 알았어 이제 그러면 우리 가족을 중심으로 계산하는 건 한 군데도 없구나 어디든지 어떤 경우든지 개인별로 내는 거지 가족 단위로 내는 건 아예 없구나 그럼 신문제 나오면 어떤 문제를 풀어도 다 풀 수 있어요 그럼 예를 들어 볼게요 종합부동산세는 종합부동산세는 내가 집을 가지고 있고 내 배우자가 집을 가지고 있으면 둘이 묶어서 세금 나오겠는가요? 따로따로 나오겠는가? 따로따로 무조건 개인별이니까 세대별이라는 건 없으니까 그래서 거기서 하나를 딱 개념을 잡아버리면 나머지 유사 문제가 나왔을 때는 무조건 풀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정리를 하면 시험 기간이 줄어들어요 이렇게 해야만 시험 기간이 줄어들고 이렇게 하지 않고 뒤에 해설만 달랑달랑 외우시면 장기 계획을 세워가지고 5개년 장기 계획을 세워서 공인중개사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할 건지 아니면 1년 안에 끝낼 건지는 본인들이 결정하시면 돼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제가 이 뒤쪽을 안 보고 푸는 연습을 하세요 그런 거예요 줘도 안 봐야 돼 있어도 이거 있으나 말하라고 생각하고 그냥 무시해버리고 앞에 지문만 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6번 지문으로 가보죠 6번은 과세표준의 가액이 가액으로 표시가 되면 가나 액자로 표시했으니까 여기 중간인가 가 아니면 액이 들어가니까 너는 틀렸네 그럼 그냥 틀린 거예요 여기까지 보고 틀렸으니까 그냥 액스 그어버린 거예요 그다음에 술양으로 표시되어 있으면 수하고 양으로 되어 있으니까 숫자하고 양이 들어가 있는데 가가 들어갔으니까 틀렸네 그래서 여기를 종가세라고 하고 술양이면 종양세라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이제 7번 지문으로 가보죠 7번은 지문을 읽을 때 납세의무자는 그랬어요 납세의무자는 이렇게 나오면 읽어가면서 읽어가면서 누구의 세금은 하고 얼른 읽어야 된가 납세의무자는 내 세금만을 말한다 그랬는가 내 것 남의 것 모두를 말한다 그랬는가 내 것만 내 것만 그러면 여기다 문제 풀 때 여기다 내 것만 하고 쓰고 풀어야 된가 그냥 바로 생각만 하고 풀어야 된가 생각만 하고 쓰고 있는 순간 2초 걸려요 그런 시간을 줄이셔야 돼요 시간이 소비되는 시간을 무조건 줄이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시험 문제를 풀어요 왜냐하면 3번 문제 지문이 하나당 보기 하나당 이렇게 3줄씩 나와요 엄청 길게 나와요 보기 지문이 3줄 4줄씩 한 문제 한 지문이 3줄에서 4줄이에요 시간 안에 16번 안에 못 풀어요 못 읽어요 그거 20분 주면 어떻게 읽기라도 해요 근데 16분에는 읽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걸 딱 어 이거 내 것만 어 내 거? 그러면 징수하여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라는 이야기는 징수한다는 이야기는 내 것을 이 말인가 남의 것을 받아서 전달한다는 이야기인가 그렇죠 남의 것을 받아서 전달할 사람은 내 것이 아니니까 너는 제외 너는 포함이 아니라 제외 그럼 이 포함을 나중에 시험 볼 때는 이게 제외가 되는 거 시험 볼 때 어 이거는 제외지 하고 또 기분 좋게 쓰고 있어 그런 순간 안 된다는 거 이제 아셨죠요 그래서 문제 풀 때 지금 처음에 풀 때 이렇게 연습을 잘 해놓으시면 그 다음에 문제 풀면서 진짜 편해져요 8번 제2차 제2차 그러면 제2차라는 것은 몇 차가 세금을 못 내니까 그렇죠 1차가 1차에서 너 세금 못 내니까 네가 못 내니까 내가 2차로 네 대신 내는 거 아니냐 그러면 대신하여 이 말을 우리글로 순 우리글로 뭐라고 바꿔서 제가 읽었던가요 가름하여 가름 됐나요 그럼 맞았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제2차는 가름이라는 글자만 보고 푸시면 돼요 이제 9번 연대 납세 의무를 지겠습니다 그러면 연대라는 단어는 여기서 연대라는 거예요 연대 연대 그러면 연대라는 이야기는 우리 무슨 책임을 이 말인가요 함께 같은 동일한 책임입니다 같이 연대 책임을 진다는 이야기는 같은 책임을 진다는 이야기 뭐 그럼 맞았습니다 이렇게 다른 집은 아무리 길어도 이렇게 길게 나와더라도 연대 동일 끝 얼마나 쉬운 거예요 이걸 다 잊고 있으면 몇 초 걸리는데 연대 동일 끝 2초네 지금부터 이렇게 문제 푸는 연습을 하시라는 이야기예요 문제 푸는 것은 제가요 3월달 5월달에 풀 건데요 왜 지금부터 시키세요 그게 아니라 5월달부터 풀려면 시간이 없어서 못 풀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문제를 그냥 막강 풀어 가셔야 돼요 시험 공부를 지금부터 이런 문제 이런 문제 내일 시험이라고 생각하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시험 준비는 무조건 내일 시험 본다고 생각하고 하시는 거예요 내일 시험 본다고 그렇게 해야만이 내용들이 익혀져요 여유있게 천천히 하려는다 그러면 절대 힘들어요 그거는 서류에 송단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나 영업소가 분명하지 않다 이 사람의 주소가 어딘지 모르니까 그 집 가서 서류 줄 수 있는 거 없는가요? 없죠 없으니까 어디다 붙여버린가요? 게시판에다 붙여버리죠 게시판에다 붙였을 때는 붙이고 나서 며칠이 지나면 그 사람이 본 걸로 본다 그랬는가? 14일 자 11 틀렸네요 이게 이번 33의 기출문제네요 33의 기출문제가 10번 지문이 이번 연도 기출문제 지문이에요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지금 10개 지문 나눠드린 게 전부 다 실제 시험에 나오는 지문들이에요 시험에 나오는 지문들이니까 이 지문을 풀 때 10개 지문이면 3분 안에 풀어야 되고 또 틀린 게 있으면 반드시 내가 틀렸으면 전번주에 제가 합격한 사람 합격한 사람 불합격한 사람이 한마디씩 해가지고 보여드릴 때 불합격하신 분들이 제일 많이 했던 하소연이 뭐 해야 하냐면 문제를 풀고 틀리면 틀리면 내가 몰라서 틀렸다고 한다겠는가 실수해서 틀렸다고 한다겠는가 실수가 아니에요 틀린 건데 틀렸으면 그냥 이 지문에 나 틀렸다고 이렇게 그으세요 그런데 이 긋는 것을 너무너무 두려워하세요 어떻게든지 틀렸으면 여기 잘못해서 이걸 X라게 해놨어 동그라미인데 그러면 지우개로 이거 맞았어 이렇게 남한테 보이려고 맞았다고 하고 있어요 공부는 남한테 보이는 게 아니라 내가 점수를 얻으셔야 돼요 그래서 틀린 이 문제를 풀 때 틀렸으면 지문에다가 틀린 게 X 딱 사선 그어놓고 반드시 교제 복습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셔야만 되는 거지 나 맞은 것처럼 지우개를 확 지워가지고 맞는 것처럼 이렇게 꾸며놓으시면 안 돼요 그거 그렇게 하시면 기간이 좀 길어지고 세법 시간에 진짜 힘들 거예요 왜 힘드냐면 그 이유가 힘든 이유가 모르는데 안쳐가고 있으면 기에 들어오는 게 한 개도 없어요 너무너무 어렵다는 걸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33회 시험도 공법하고 세법이 난이도가 최상이었어요 엄청나게 어려웠어요 그런데도 세법은 점수 잘 맞으신 분들은 13개 14개씩을 맞췄어요 안 되신 분들은 4개 3개 이 정도 없게 못 맞추고 그러니까 공부를 하신 분은 점수를 맞는데 안 하신 분은 점수를 못 맞게 하는 시험이 요즘 시험이니까 그래서 문제 풀 때도 조금만 신경 써주시라는 거예요 오늘 문제 푸는 요령 알려드렸으니까 다음 주에는 이렇게 심하게 알려드리지는 않아요 오늘만 처음이니까 알려드린 거고 다음 주부터는 문제 해설을 하면서 바로 같이 아마 푸는 연습을 할 거예요 이제 오늘 수업 진도는 오늘 수업 진도는 납세음의 성립 확정 소멸로 가보죠 납세음의 성립 확정 소멸 이제 단어를 지금부터 이제 용어를 익히는 거예요 지금 처음이니까 처음에는 용어 익히는데 집중을 하셔야 돼요 지금 여기서는 이 내용에서는 용어를 잡는데 신경을 많이 쓰세요 성립이라는 단어는 여기 성립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렇게 성립 납세음의 성립은 뭐하고 똑같은 말이냐면 여기는 출발 출발선 그럼 이제 운동경기 할 때 혹시 이제 그 100미터 달리기 한다고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100미터 달리기를 할 때 출발선에 출발선에 이렇게 몇 사람이 서 있어요 자 이제 출발하려고 서 있어요 출발하려고 딱 서 있어요 그러면 달릴 때 100미터 출발선에 서 있으면 서 있으면 옆에 이제 심판관이 심판관이 화약총을 하나 뭔 총을 하나 딱 들고 그분이 멘트를 해 멘트를 하는데 그 멘트를 뭐라고 하는지 먼저 잘 들어보세요 그러면 옛날에 예전에 60년대 70년대는 이걸 뭐라고 어떻게 했냐면 어떤 식으로 말했냐면 두 글자로 뭐라고 했냐면 요잇 그랬어요 이거 아시는 분들은 국민학교 다니신 분들이에요 이거 아시는 분들은 국민학교 다니신 분들이고 그때 시골 쪽에서 다니신 분들은 그걸 알아요 요잇 이 말이 뭐냐면 일본말로 준비 이 말이에요 준비란 뜻이에요 준비 그리고 그때는 화약청이 없어가지고 백기천기로 해서 딱 들고 선생님들이 뭐라고 했냐면 요잇 땅 그랬어요 달리기 할 때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시간이 지나서 이제 최근에 초등학교 가면 요즘은 이렇게 해요 초등학교 가면 100m 선상에 딱 서 있으면 선생님이 뭔가 총을 하나 딱 들고 레디 그래요 레디가 준비해요 똑같은 말이에요 시대가 바뀌었다는 이야기에요 그게요 그러면 지금 여기 출발선에 있는 상태에서는 출발선에서는 이미 지금 달려버렸는가 달리려고 준비만 하고 있는가 준비 자 그래서 준비 성립이라는 건 준비 자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달리려고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보이는데 그럼 우리가 옆에서 봤을 때 오오오 저 달린 친구들 중에 저 친구가 제일 달리기 잘해 저 친구가 1등 하겠는데 하고 여기서 우리는 옆에서 상상할 수 있는가 없는가요 있어요 그러면 달릴 때 친구들이 달릴 때 오오 저 친구가 제일 잘 달리니까 이번에는 저 친구가 1등 할 거야 하고 추측하고 상상할 수 있는 단계에요 그걸 성립이라고 그래요 이제 세금으로 바꿔볼게요 납세의무가 성립이 됐어요 세금 납부의무가 성립이 됐다는 이야기는 세금 계산이 이미 끝난 상태라는 이야기가 준비 들어간다는 이야기가 자 다시요 납세의무의 성립이라는 것은요 성립이라는 것은 지금 준비 들어가고 있는가 끝이 됐는가 준비 준비 자 지금 달리려고 세금 계산하려고 자 준비 이 말이에요 세금 계산 시작하세요 이제부터 시작 들어갑니다 이게 성립이에요 그러면 성립 단계에서는 세금이 구체적으로 얼마라고 정해졌는가 아직은 안 정해졌는가 아직 안 정해졌죠 그러면 지금 성립 단계에서는 세금이 얼마가 될 건지 대략적으로 추측하고 상상은 할 수 있다 없다 있다요 추측하고 상상할 수 있는 단계를 성립이라고 그래요 자 이제 확정 확정은 100미터를 딱 출발 준비 딱 했어요 그러면 막 달려가죠 달려가가지고 여기가 고린 지점이에요 자 여기 딱 끝났어요 그럼 100미터 달리기 아니라 고린 지점에 딱 통과하는 순간 1등 2등 3등이 일단 정해지는가 안 정해지는가 정해지죠 정해지죠 정해진다는 이야기는 확실하게 정해졌다는 이야기인가 안 정해졌다는 이야기인가 정해졌다 그래서 확정이라는 건 뭐냐면 확실하게 정해졌다 이 말이에요 확실하게 정해졌다는 이야기는 구체적인 개념인가요 추상적인 개념인가요 그렇죠 구체적으로 이제 결정이 된 거예요 그럼 세금으로 봐볼게요 세금이 확정이 됐어요 이 말은 세액이 얼마라고 정해졌다 안 정해졌다 정해졌다 그게 확정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성립이라는 단어와 확정이라는 단어와 소멸이라는 단어를 이제 세 개를 해석을 해보는 거예요 다시요 성립이라는 것은 세금 계산을 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금이 얼마라고 얼마라고 딱 정했다 정하지는 못했다 아직 정하지는 못했다 그럼 확정은 확정이라는 건 세금이 이미 얼마라고 딱 정해졌다 안 정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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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소멸돼 보죠 소멸 소멸이라는 이야기는 이 정해진 세금이 없어지는 걸 소멸이라고 해요 그럼 정해진 세금을 없어질 때 제일 좋은 방법은 뭐 하면 없어지겠는가? 납부 납부하면 없어지는 거예요 왜? 정부가 봤을 때 좋은 게 납부라는 이야기예요 우리 국민들이 봤을 때 좋은 건 뭔가요? 뛰어먹은 거 그러면 정부가 봤을 때 좋은 건 앞에 납세자가 봤을 때 좋은 건 뒤에 여기서부터 정부가 차근차근 자기들이 좋은 거 순서대로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납세자가 좋은 순서는 밑에서부터 써놓은 거예요 그런데 용어들을 정부가 세금 받기 편한 것은 납세자가 다 알아먹기 쉽게 쉬운 용어로 써놓고 납세자가 세금을 뛰어먹기 좋은 것은 어려운 용어를 써가지고 뭔 말인지 몰라서 못 뛰어먹게 하는 거고 법이 다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법이 진짜로 용어가 어렵다는 이야기는 납세자에게 유리하다는 이야기예요 납세자에게 유리하니까 납세자가 해석을 못하도록 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읽을지를 못하여 읽어가지고 해석하면 빼먹을 수 있는데 해석을 못하니까 못 빼먹는 거예요 그게 법이라는 이야기예요 얘가 진짜로 이거 너무 어려운데 그럼 우리한테 유리한 것들이에요 그게 해석이 안 돼버린 거예요 해석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해볼 재간이 없는 거예요 좀 있으면 하나씩 하나씩 알려드릴 거예요 성립 확정 소멸에서 성립은 다시 성립은 세금 계산이 끝나버렸다 계산하려고 한다 하려고 한다 확정은 세금 계산을 하려고 한다 이미 정해버렸다 정해버렸다 확정은 정했다 두 개 해석을 했어요 여기까지 얘기를 했으면 이제는 지방세 성립 시기로 가봐요 성립이라는 단어와 시기라는 단어를 두 개를 해석을 해볼게요 지금 방금 배울 때 성립이라는 것은 무얼 성립이라고 합니다 그랬는가?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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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성립이에요 그러면 전번주에 배울 때 우리 전번주에 용어 정리할 때 시기를 배웠어요 어디서 배웠냐면 법정 신고 기한을 설명하면서 제가 흐름으로 잡아서 시기를 설명을 했어요 시기 시기가 있었고 종기가 있었어요 시기 종기를 그림으로 보여드렸었어요 그럼 시기는 뭘 시기를 하는가요? 시작 이걸 안 하시네요 그럼 그대로 해석상으로 읽어보네요 성립 시기는 해석으로 그대로 읽어보세요 해석으로만 준비 시작 언제 준비를 시작하냐 이 말이에요 그럼 세금 계산의 성립 시기를 찾아라 이 말은 그 세금의 세금 계산 준비를 언제부터 하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립 시기라는 단어를 알면 그냥 자연히 그냥 읽어버리면 돼요 이제부터는 언제부터 그 세금을 세금 계산 준비 들어가냐 이 말이에요 준비를 시작하는 날이 언제냐 그럼 이제 취득세요 그럼 취득세는 취득세는 무엇하면 내가 취득을 한 거니까 내가 물건을 물건을 내가 취득했다는 이야기는 내가 돈 주고 샀다는 이야기는 오늘 계약금을 줄 때가 되는가요? 잔금을 줄 때가 되는가요? 잔금 잔금을 주면 그때 뭐 하면 된다? 세금 계산 준비 그러면 잔금을 주는 걸 취득이라 하니까 그 물건을 뭐 할 때 그러면 된가요? 취득할 때 취득할 때 이렇게 하면 돼요 이 취득이라는 말 자체가 돈 주고 샀다 이런 뜻이니까 매매는 샀다 이런 뜻이니까 그래서 그 물건을 취득했을 때 그때 세금 계산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럼 거기에 물건을 가로에 들어가는 것만 시험에서는 출제하니까 취득세 세금 계산의 준비는 뭐 할 때 이렇게 해버리면 된가요? 취득할 때 앞에 지문은 몰라도 돼요 취득할 때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그런데 등록면허세는 등기부상에 이름을 써야만 세금을 내니까 등록면허세는 뭐 할 때 그러면 되고 등록할 때 여기는 또 등록하는 때 이렇게 하면 돼요 등록하는 때 이름 쓸 때 그러면 어떤 재산을 제가 이 부동산을 가지고 있어요 이 학원 건물을 제가 가지고 있다고요 예를 들어 볼게요 이 학원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등록면허세를 내려면 등기부상에다가 뭐 하면 그때 낸다는 이야기인가? 등록하면 등록하면 내는 거예요 그래서 등록하면 내는 거지 그냥 가지고 있는다고 해서 내는 건 아니에요 등록을 하면 그때 가서 등록면허세를 냅니다 그럼 학원도 등록을 하는 거죠 학원 등록하니 학원 와서 상담하면 학원비 내고 가든가요 등록을 해야 학원비 내는가요? 똑같은 말이에요 등록을 하면 그때부터 준비 들어가면 돼요 재산세 전번째 설명한 것 같은데 재산세 대상이 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게 딱 세 개만 제가 설명했어요 원래는 다섯 개가 있는데 부동산하고 관련된 것 중에서 재산세 물리는 걸 세 가지를 설명했는데 세 가지를 기억해 내보세요 어떤 어떤 물건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재산세 물립니다 그랬던가 토지 건축물 주택 기억났어 이제 토지 건축물 주택을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 가지고 있으면 언제 가지고 있으면 세금 계산 들어가냐 그 말이고 세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날 이 말이에요 재산세라는 세금을 부과할 때 기준으로 삼는 날 언제를 기준으로 삼을까요 그랬더니 정부가 매년 6월 1일날로 샀겠습니다 왜요 왜 6월 1일인데요 그랬더니 정부가 아무 소리도 못하네 아니 왜 굳이 1년에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있는데 왜 굳이 6월 1일로 잡으셨냐고요 그랬더니 아니 그냥 그게 합당해서요 아니 그러니까 6월 1일로 잡는 이유가 뭐냐고요 그랬어요 계속 따지니까 정부 공무원이 열받아가지고 돈 더 받으라고요 세금 좀 더 받으려고 그런 거예요 아니 무슨 세금을 더 받으려고 6월 1일로 잡았냐고 왜 그렇게 잡았냐고 그랬더니 보세요 5월 말쯤에 올해 가격을 고시해놓고 5월 말에 가격을 올려놓고 6월 1일날 받아야 세금이 더 나오잖아요 1월 1일로 하면 이번 년도 가격 올라간 건 반영이 안 돼가지고 세금을 못 물리니까 그래서 6월 1일날 잡은 거예요 그래서 국민들한테 세금 더 받으려고 그런 거예요 이렇게 상담 이렇게 설명하겠는가 못 하겠는가 절대 못 하는 거예요 다 이 이유로서 6월 1일로 잡았는데 그 이유를 국가 공무원이 어떻게 그걸 말하냐 이거예요 어쩔 수 없이 6월 1일로 기준을 잡은 거예요 이 말밖에 못 해요 그 설명을 못 해준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우리도 나중에 나중에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기준이 되는 날이 왜 6월 1일이냐 물어보면 우리도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줘야 된가요 그냥 그게 정부가 그렇게 정했으니까요 이래야 된가요 정부가 그렇게 정해서 어쩔 수 없어요 이래야 돼요 안 그러면 중개사 사무실에서 정부를 막 욕하고 난리가 나요 그럼 이제 그 막 욕하고 있는 상태에서 계약서를 쓰기가 힘들잖아요 일단 계약서부터 써야 되는데 그러니까 일단 쓰게 만들어야 되니까 절대로 불만을 갖게끔 말하시면 안 돼요 그냥 그건 어쩔 수 없어요 누구든지 다 그렇게 되니까 6월 1일로 그냥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럼 우리는 이제 시험 볼 때는 재산세가 6월 1일로 잡으면 세금이 조금 적게 나온다 더 나올 수 있다 더 나올 수 있으니까 6월 1일로 이렇게 기준을 잡았던 거예요 굳이 이렇게 잡았던 이유가 5월 말쯤에 정부가 매년 가격 고시를 해요 5월 말쯤까지 가격 고시가 끝나고 나서 6월 1일 시점으로 세금을 물려야만 가격이 더 올라간 금액으로 세금을 물리니까 6월 1일로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제 재산세 6월 1일이라는 걸 잡았어요 자 이제 그러면 지방교육세 지방교육세는 여기 이걸 이렇게 체크하세요 자 지방교육세 지방교육세는 지방교육세라는 이야기는 무슨 세에다 지금 동그라미 쳤는가 부가세 그럼 부가세가 뭔지 이제 기억을 해봐요 지방교육세는 부가세다 그럼 부가세는 전번째 배울 때 부가세는 뭘 부가세라고 했던가 용어만 구체적으로 무슨 세 뭐가 뭐 이런 걸 생각하지 말고 부가되는 세금이 무슨 뜻인지만 기억하세요 부가세가 무슨 뜻이다 그렇죠 붙어있다 내가 딱 가면 제가 가면 제 그림자가 딱 달라붙어있는 것처럼 그 세금에 딱 달라붙어가지고 떨어지지 않고 그 세금에 딱 달라붙어서 다니는 것들 이게 부가세예요 딱 붙어버리는 거 그러면 부가되는 세금은 나는 그 벌레 세금에 딱 붙어있기 때문에 딱 여기 붙어있으니까 내가 움직인다고 내가 움직인다고 세금이 움직인가요? 세금이 움직이면 같이 움직이는가요? 딱 여기 붙어있죠 여기 붙어있으니까 내가 막 움직이려고 해도 내가 안 가면 못 가잖아요 그런데 붙어있는 세금은 제가 가고 있으면 자연히 따라오죠 그러면 부가되는 세금은 자기가 알아서 성립한다 벌레 세금이 성립하면 따라서 성립한다 그렇죠 그 해석을 하시면 그래서 부가되는 세금의 용어를 알아야 이 흐름을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걸 막 암겨놓으면 나중에 이 지방교육세를 벌레 어떤 세금에 부가되는 세금으로 내버리면 엄청 헷갈려버린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지방교육세는 그 과세 표준이 되는 세금이 벌레 내가 부가되는 세금이 어느 세금에 딱 달라붙었는데 내가 달라붙는 그 세금이 뭐 되며 성립되며 그 세금이 계산 준비하면 나도 따라서 준비하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조금 어려운데 어려운데 풀 수 있겠는가 연습 한번 해볼게요 문제를 풀 수 있겠는가 연습 한번 해볼게요 지방교육세는 재산세도 따라가요 재산세라는 세금에도 지방교육세가 붙어 있어요 제가 이제 본래 세금이 재산세예요 제가 여기 재산세고 여기 여기 들고 있는 게 여기 지방교육세예요 그러면 재산세 지방교육세가 딱 붙어 있어요 딱 붙어 있어요 그러면 재산세가 가면은 지방교육서도 지금 가고 있는 거 안 가고 있는 거 가고 있죠 자 그러면 해석이요 재산세에 부가되는 지방교육세의 납세음의 성립일은 언제다 그래요 바로 6월 1일이라는 걸 찾아버린 거예요 왜 그 세금 재산세라는 그 세금이 언제 성립했으니까 6월 1일 날 성립했으니까 재산세에 따라가는 지방교육서도 따라서 언제 성립한다 6월 1일 봐요 이렇게 연습을 하시는 분들은 지금도 문제를 시험 볼 수 있는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단순히 막 이것만 암기하신 분들은 이렇게 응용해서 문제를 내버리면 아니요 나는 그런 것까지는 못 푼대요 그래요 아니 왜 못 푼가 모르겠어요 지금 설명하면 다 풀어낼 수 있어야 돼요 그럼 다시 이 지방교육세가 치득세도 따라갈 수 있어요 자 그럼 제가 본래 세금이 치득세 여기 있는 게 여기 지방교육세 치득세 딱 갈라붙어가지고 지방교육세가 가고 있어 그러면 치득세 부과되는 지방교육세는 언제 성립합니다 그러면 된 건 봐요 이제 다 알아버렸잖아요 치득한 때 그런데 지금 제가 지목을 해서 좀 좀 그런데 이쪽 지역은 다 알았어요 이쪽 지역은 그런데 제가 동그라미 안친 지역은 지금 이해를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어느 지역인가는 본인들이 판단하세요 지금 본인이 입에서 말이 안 나오는다는 것은 입에서 말이 안 나온다 나도 모르게 입에서 튀어나오면 이해가 된 건데 말이 안 튀어나오면 아직 이해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안 걸로 착각하는 거예요 입에서 말이 나도 모르게 습한적 말이 무의식 중에 튀어나와 버리면 그게 내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무의식 중에 말을 못 뱉는 사람은 아직도 어? 저게 뭐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무의식 중에 말이 탁탁 튀어나와 버려야 돼요 그 정도로 해야 그래야 이 내용이 다 이해되신 거예요 자 그럼 다시 복습 이제 지문 교재 지문 보면 안 돼요 칠판만 보세요 취득세는 뭐 할 때? 그렇죠 취득할 때 등록면허세는? 등록할 때 아주 짝게 짝게 하시라는 이야기예요 길게 탈락하지 마시고 재산세는? 그렇죠 6월 1일 지방교육세는 따라다니는 세금이니까 그 과세 표지 되는 세목이 성립하며 이렇게 하는 거예요 빈 공간에 있는 거 여기만 오답으로 바꿔치게 어떻게 바꾸냐면 재산세 과세 기준일은 5월 1일입니다 틀렸죠 재산세 과세 기준일은 7월 1일입니다 틀렸죠 그런 게 시험이라고 된 거예요 제일 어려웠던 시험 취득세 납샘의 성립일은 취득한 날로부터 60일이 되는 때입니다 취득일로부터 60일이 되는 날입니다 틀렸잖아요 취득한 때인데 취득한 때라고 해놓고 60일이 된 때 그거 맞나? 이래버려요 또 고민할 필요 없어요 이게 아니면 무조건 여기서 배운 게 아니면 그냥 틀린 거예요 이런 거예요 지방세 잡아냈어요 그럼 이제 국세로 가봐요 국세의 성립 시기로 한번 가보죠 국세의 성립 시기는 딱 두 개만 볼 거예요 두 개만 두 개만 볼 건데 먼저 확정 예정 두 개를 동그라미 치세요 확정 예정 이 두 개를 동그라미 먼저 쳐보세요 확정은 1년 단위 하고 쓰세요 확정은 1년 단위 예정 예정은 1개월 단위 이번 33회 시험에서 확정 신고 한 지문 예정 신고 한 지문 해서 지문 두 줄이 출제가 됐어요 예정 확정 여기서 납세 절차 같은 건 시험 문제가 계속 내니까 확정 그러면 아무 말 없이 확정 그러면 몇 년 치를 이 말인가? 1년 치를 예정 이 말은 그때는 1개월치 1개월치가 예정 확정은 1년치 그러면 아무 말 없이 소득세예요 소득세 신고는 이렇게 나오면 아무 말 없이 소득세 신고는 그러면 1년이다 1개월이다 1년 아무 말 없이 소득세 그러면 1년을 잡는 거예요 1년 치를 그 다음에 이 소득세라는 단어에다가 소득세 밑에요 이 소득세라는 것은 사람을 중심으로 합산하여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합산과세라는 세금이에요 소득세는 합산과세입니다 그래요 합산과세 이 지문을 지금부터 읽는 연습을 해드릴게요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는 확정신고는 몇 년 단위로 1년 단위로 뭐해서 합산하여 다시 아무 말 없이 소득세는 그러면 1년 단위로 합산하여 신고하시면 돼요 예정신고는 그러면 예정신고는 얼마만에 어떤 금액을 합쳐서 그러면 1개월 1개월치를 합산하여 신고하시면 돼요 예정신고는 1개월치를 합산하여 신고하고 확정신고는 1년치를 합산하여 신고해 주시면 돼요 두 개 비교했어요 그럼 1년이라는 1년이라는 단어를 1년 확정신고에서 1년을 이걸 과세 기간이라고 그래요 세금을 부과할 때 기간 기간이라는 것은 마지막 날을 말했던가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라고 했는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시간의 개념을 기간 그러면 여기서 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말해요 그 1년이 그럼 여기서 1년이에요 1년 단위로 1년 단위로 계산할 때 여기서 1년은 우리 국민들 자기들 마음대로 1년이란 야인가 달력대로 1년이란 야인가 달력대로 1년 그럼 소득세 1년은 우리 마음대로 우리 마음대로 정한다 정하지 못한다 정하지 못한다 이제 나중에 그게 이제 시험 문제로 출제되는 것들이에요 소득세 과세기간은 과세기간은 개인들 우리 국민들이 임의로 정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정할 수가 없어요 달력에서 정해진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1년으로 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요 자 다시 이제 그럼 1년 단위로 합치려면 1년 단위로 합쳐서 세금을 계산하려면 1년 동안 벌어들인 소득을 1년치 소득을 합산하려면 1월 1일에 가면은 1년치가 얼마인지 합산이 되는가요 12월 말에 가봐야 합산이 되겠는가 그러면 세금 계산의 준비는 1월 1일날 준비한다 12월 말에 가서 준비한다 12월 말 왜 12월 말에 가서 정의하냐 하면 확정신고는 1년치를 뭐 해서 계산해야 되니까 그렇죠 1년치를 합치려면 1년이라는 시간이 끝나는 때 그때 준비 들어가셔야 됩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1년이라는 시간이 끝났을 때 준비 들어가야 됩니다 그럼 예정신고는 1개월 단위로 합산하니까 1개월 단위로 합산하니까 그 달 그 달 시작할 때 합산이 되는가 그 달이 끝나야 합산이 되는가 끝나요 그래서 예정신고는 그 달 이번 달 이번 달 시작이다 끝이다 끝 그러면 달의 말일 이번 달 말일에 가봐야 이번 달치가 얼마인지 알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해석했어요 그럼 다시 확정신고는 확정신고는 몇 년 단위로 묶어서 신고한다 1년 1년 단위로 묶는데 그 1년의 이름을 네 글자로 뭐라고 칭했다 과세기간 그러면 1년이라는 시간이 과세기간인데 그 기간이 시작하면 준비 들어간다 끝나야 준비 들어간다 끝나야 그래서 끝나는 때 준비 들어갑니다 예정신고는 1개월로 잡는다 3개월로 잡는다 1개월 예정은 1개월 그러면 1개월치를 합산하려면 그 달이 시작이다 그 달의 말일이다 말일 그래서 달의 말일에 준비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달의 말일에 준비 들어갑니다 종합부동산세 이것도 전번째 배웠어요 종합부동산세에서 여기서 부동산이라는 것은 무엇과 무엇 두 가지를 부동산이라고 칭하고 토지 주택 기억하셨어요? 토지와 주택을 내가 무엇하고 있으면 종합부동산세를 물린다 그랬는가? 소유 보유 종합부동산세에서 종합부동산세에서 토지와 주택을 언제 가지고 있는가? 세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날 그 기준이 되는 날을 정해야 되는데 어떻게든지 정부는 국민들에게 세금을 적게 받으려고 노력하는가 더 받으려고 노력하는가? 더 받으려고 노력하니까 매도 6월 며칠을 기준으로 해야만 세금이 더 나온다 그렇죠 몰라도 잡아내버리잖아요 왜 그런지 이유를 아니까 정부 또 우리 국민들 덤탱이 씌우고 있네 저거 그러면서 6월 1일이네 그러면서 문제 풀시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럼 이제 다 잡아냈어요 납세임의 성립에서 지방세 성립과 국세 성립을 다 잡아냈어요 그럼 이제 다시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이제 납세의무에 확정이라는 게 나오는데 납세의무에 확정이라는 단어만요 여기서 다시 이거 가지고 다시 알려드릴게요 납세의무에 확정이라는 것은 세금이 세금이 이미 결정이 됐다 안 됐다 됐다 됐어요 확정은 세금이 결정이 되는데 세금이 확실하게 정해지는데 두 가지 방향 원래는 세금이 결정되는 방식은 총 몇 가지가 있냐면 총 네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험은 두 개만 나오니까 두 개만 공부를 하는 거예요 다른 거죠 공부할 필요 없어요 세금이 구체적으로 정해지는 것은 구체적으로 정해지는 것은 우리 국민들이 직접 신고하고 납부하는 방식이 있고 우리 국민들이 직접 계산해가지고 정부에게 보내는 방식이 있고 또 하나는 정부가 계산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보내주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용어를 잡을 때 이렇게 잡았어요 전번주에 세무공무원이 세금을 계산하여 세무공무원이 세금을 계산해서 국민들에게 통보해가지고 그 돈을 걷어가는 것을 무슨 징수 그랬는가요? 보통 징수 통보 징수를 여러분을 바꿔서 보통 징수라고 했네요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신고 납부는 신고 납부에서 세금을 확실하게 정하는 것은 정부가 확실하게 정하는가요? 우리 국민들이 정하는가요? 국민들 우리들이 정하는 거예요 직접 정하는 거예요 신고 납부는 내가 직접 계산해서 내가 계산한 걸 정부에다 전달해 줘야 되니까 신고 납부는 본인들이 알아서 정하는 거예요 보통 징수는 우리 국민들이 정한가요? 세무공무원이 정한가요? 세무공무원 정부에서 정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방법이요 신고 납부는 세금을 우리가 국민 직접 내가 직접 세금을 계산하는 거고 보통 징수는 정부에서 세금을 계산해 주는 거고 그럼 세금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은 우리 국민들만 할 수 있는가요? 세무공무원도 되고 국민도 되고 둘 다 할 수 있는가요? 둘 다 할 수는 있어요 둘 다 할 수 있는데 누가 하는가 누가 이 세금은 누가 하는가를 서로 규정을 해놨어요 법으로 이거는 국민이 해라 이거는 정부가 해주겠다 이거는 국민이 해라 이거는 정부가 해주겠다 하고 법으로 딱 나눠놨어요 어떤 세금들은 우리 국민들이 직접 해야 되고 어떤 세금들은 정부에서 보내주고 그래요 이제 논리를 알려드릴게요 세목을 몰라도 풀 수 있는 논리를 신고 납부 세목들은 우리 국민들이 해야 되는데 여러 번 한다 계속 여러 번 여러 번 하는 것을 우리한테 하러 가면 우리가 잘 하겠는가 우리가 짜증내버리겠는가 짜증내버리죠 그래서 딱 이례성으로 끝나는 것들은 신고 납부 딱 한 번만 계산하고 끝나는 건 신고 납부 계속 반복적으로 세금이 부과되는 것은 정부에서 보내주는 거예요 이제 이것만 알면 신고 납부 세목 보통리수 세목은 강의 안에도 다 기억을 해버릴 수 있어요 그럼 한번 연습해 볼게요 다섯 개만 딱 연습해보고 다섯 개가 어느 정도 이해되면 쉬었다 가고 이해 안 되면 계속 가고 그럴 거예요 자 이제 연습을 한번 해보죠 자 취득세 부동산을 취득했으면 세금은 취득할 때 한 번만 내고 마는가요 계속 내야 된가요 자 그러면 취득세는 신고 납부다 보통 잉수다 신고 납부다 신고 납부다 제가 취득세가 신고 납부단 말은 지금까지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신고 납부라고 스스로 입으로 말하신 거예요 그럼 이해가 되신 분들이에요 자 등록 면허세 등록 면허세는 부동산에다 이름을 쓰면 등록을 하죠 등록을 할 때 세금을 한 번만 낸다 계속 낸다 등록 면허세는 신고 납부다 보통 잉수다 신고 납부 신고 납부 파요 자신 있게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목소리에 힘이 들어간다는 것은 내가 안다 내가 자신 있다 이 소리예요 지금 자 세 번째 재산세 토지나 건축물이나 주택을 내가 손에 들고 있으면 올해만 재산세가 나오는가요 들고 있는 동안 계속 나오는가요 계속 그러면 재산세는 신고 납부다 보통 잉수다 보통 잉수다 아마 지금쯤은 어 어 어 내가 왜 이렇게 이해가 되지 그러고 웃음이 나올 거예요 지금쯤은 어 내가 이걸 어떻게 알아버렸지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또 하나요 제가 우리 집에 자동차를 하나 가지고 있어요 자동차를 가지고 있으면 자동차세라는 세금이 나오는데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동안 자동차세는 한 번만 나온다 계속 나온다 자 자동차세는 신고 납부다 보통 잉수다 봐요 다 풀어버리네요 보통 잉수다 이제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는 주택과 토지를 내 손에 들고 있으며 주택과 토지를 들고 있으면 올해만 종합부동산세가 나온다 매년 나온다 매년 그럼 종합부동산세는 원칙은 신고 납부다 보통 잉수다 봐요 여기서 자신감이 살짝 떨어졌어요 목소리 톤이 낮아졌어요 종합부동산세는 종합부동산세는 내가 손에 들고 있으면 이번에도 나오고 내년에도 나오고 가지고 있는 동안 계속 나와요 계속 나오면 신고 납부다 보통 잉수다 보통 잉수다 그냥 자신감 있게 하는 거예요 안 틀리니까 절대 지금 그 논리를 이해하심으로 어떤 세금이 나와도 안 틀려요 다 풀 수 있어요 그런데 종합부동산세는 어떤 세금이냐면 사람 손으로 계산이 불가능해요 종합부동산세는 사람 손으로 계산이 불가능하고 컴퓨터로만 계산해야 돼요 지금 사람이 직접 계산해서 이게 맞았는가 틀렸는가 정산을 못해요 그러면 정부가 우리 국민에게 고지서를 보내면 우리가 그게 검증이 돼가지고 정확하게 이게 얼마가 지금 맞는지 틀린지 정확하겠는가요 의심스러울 수도 있는가요 그렇죠 의심스러울 수 있죠 그러면 의심스러우면 의심스러우면 우리 국민에게 그러면 본인이 의심스러우면 직접 하세요 이렇게 할 수 있겠는가 없겠는가 있어요 있어요 그래서 종합부동산세는 예외적으로 선택적 신고 납부가 되는 거예요 정부가 한 거 못 믿겠으면 본인 해라 우리도 성실하게 했긴 했는데 혹시라도 우리를 못 믿겠으면 본인이 직접 계산해가지고 우리에게 보내주면 우리가 그걸 인정하겠다 그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종합부동산세는 자 이제 양도소득세요 제가 이 건물을 팔아먹었어요 이 건물을 팔아먹었으면 양도소득세는 팔았을 때 한 번만 내고 만다 계속 낸다 양도소득세는 신고납부다 보통잉수다 신고납부다 다 풀어내네 이게 신고납부는 일회성의 개념이고 보통잉수는 계속 반복의 개념이기 때문에 이 개념을 잡아버리신 분은 세금의 종류를 암기 안 해도 돼요 근데 그게 이해 안 되신 분은 신고납부 세목을 주거라고 해오셔야 되고 보통잉수를 무조건 해오셔야 돼요 신고납부로 세금을 안 내는 사람은 어떤거요 어떤거요 신고납부요 신고납부로 세금 안 내는 사람이요 그건 뭔 말이죠 신고만 하고 납부 안 하는 사람이요 아 신고만 하고 납부 안 하는 사람 신고만 하고 납부 안 하는 것은 그거는 납부를 안 하면 정부가 세금을 왜 안 내셨어요 이만큼 내세요 하고 다시 고지서 보내주면 돼요 그거는 그거는 원칙적인 신고납부 방식인데 신고납부 방식인데 본인이 신고를 안 했으면 정부가 보내주는 거고 신고는 해놓고 돈 안 내면 신고하셨는데 돈을 안 내셨네요 하고 다시 통지해서 그냥 고지서만 보내서 이거 내세요 하고 또 고지서가 날라와요 그거는 그런 방식은 시험용으로는 출처하지 않아요 신고납부냐 보통잉수냐 이것만 물어보는 거예요 신고는 했는데 돈 안 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렇게 그거는 좀 그러는 거예요 신고납부하고 보통잉수 두 가지 방식을 잡아냈어요 어느 정도 이해하셨으니까 잠깐 쉬었다가 신고납부부터 구체적으로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죠 잠시만 쉬었다가 하죠 한글자막 by 한효정